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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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적으로 하고 싶은 거나 살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? 일단 무조건 한 번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거? 이 안무가 정말 포인트잖아 맞아요 중요한 안무들은 살리되? 쓰레기즈 느낌으로 바꾸는 그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위트 있는 걸 넣어서 대신 너무 코미디로 가지 않게 악동! 악동! 위트!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기 필드로 한번 그 안무를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 싸우자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우 진짜 그냥 그냥 막 막 맞는 건데 키츠윗대 두루뚜루 이거 PD님 아닌가요? PD님의 망치춤 버전이네 맞아 맞아 그 느낌으로 뚜! 뚜! 그 다음에 옆사람 모어 뚜! 다 같이 옆사람을 쏜과 동시에 나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 아이디어 좋은데? 재밌게 뭐 한 명 딱 쏘고 한 명이 막 표정하고 그것도 멋있을 거 같아 아 괜찮네 응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어퍼지 어 살짝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약간 아침에 어퍼 버전처럼 어퍼! 어퍼! 아버지 느낌일 때 어퐁 사실 이게 약간 골반 쓰는 거긴 해서 그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? 아 약간 가벼운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무겁게 차라리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거 하면서 그 자리 이동해도 되겠다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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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형 파트지 여기 히츠윗댓? 히츠윗댓 어 그럴 거야 형의 약간 액팅을 뭔가 살렸으면 좋겠는데 아! 이제 리노 파트니까 총을 완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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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수 있게 아 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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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대서 뭔가 잡히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 형은 그 총에 두려움에 떠는 것보단 약간 좀 웃긴 포인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이런 거 아 총 켜놓는데 이러고 있는다고? 총 켜놓는데 이러고 있는다고? 어 완전 리노 같잖아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이런 거 이런 거 형은 자리 잡아볼까? 와 다 총 들고 하면 진짜 미치겠다 이런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되면 총 맞는당 아 좋아 그런 느낌이야 야 이거 하고 윙크도 아 그 퍼트 탐나네 탐나? 해볼래? 어? 총 맞네? 총 맞네? 안 했다 이행이 들어가 뚜루뚜루뚜루 아 아 아 아 아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? 아 아 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은 생각 뚜루뚜루 스키즈 보자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 뚜루뚜루 아예 아예 hit you with that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 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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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아